자 오늘날의 이시가정 조시명당 우리 정사생이라는 조시부인 이 정사생들 일찍에 부정형 좀 놀다 가시고 허주하신 잠시라도 물려놓고 너희 이시가정 신명에서는 조상 신명에서는 이 가정을 지켜보자고 자손들 명 지켜보자고 너하고 이렇게 인연을 지었다 그래 네가 정신을 차려야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살게는 해줄 거 아니야 재산이 많아서 물려주는 것도 못하지만 건강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이때까지 잘 키워가지고 병고당해서 장애를 입으면 안 되잖아 그치? 이거 막자고 첫 번째 원인은 그것 때문에 했었고 그 다음 네가 살아가면서 힘을 얻어서 뭐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살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산지하조정원 곤륜산이요 수지하조정원 황하수라 팔도맹산 산신님네 다 용암님네 다 전기받아 칠성님네 전기받고 다 천진 삼신의 기운받아 이 가정명한테 한번 밝혀봅시다 진짜 아하 이시가정 조시명다 팔도면상 길문여고 사회수부 용신의 길문여라 천상국교 명주도나 일곱 칠성 아니시냐 오늘날의 칠성인 날에 서자 하니 이렇게 눌러나고 빌려난다 누린 부정이고 할인 부정이고 피 부정이고 삼신의 부정이고 영산의 부정이고 이렇게 어느 방향 동서남북 문을 열려 해도 이렇게 방향마다 다 묶여서 네가 오도가서 못하는 신세고 너희 식구들을 봐도 다 발이 묶인 격이다 이렇게 칠성이란 신은 맑고 깨끗한 삼신할 때 우리가 애를 가지면 뭐도 조심해라 뭐도 조심해라 지킬 게 많지 그만큼 칠성은 누리고 비리고 맑고 깨끗한 신이다 그런 거 엄청 짜지는 근데 이 가정명당에는 모셔놨던 칠성은 온데간데 없고 모셔놨던 빌어놨던 칠성은 온데간데 없이 내 인간조차고 세월이 개하더니 이런 게 없다 하고 교회 갈 사람은 교회 가고 저래 갈 사람은 저래 가고 사람이 살 길이 여러 가지로 천태만상 구만상의 인간이 있지만 네가 네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면 신은 자꾸 땡겨서 열어주고 그날의 운이 다니고 그 해에 운이 다르지 그 운기마다 신명은 네가 몰라도 땡겨주려고 자꾸 인연을 주는데도 살으라고 네가 갇혀서 안 나오니 네가 남들이 겪지 않는 걸 다 겪는다 네가 네 사주팔자를 인정 안 하는데 남들은 그래 안 살면 내가 왜요? 라고 평생을 방문해 봐도 너한테 답은 없다 아니냐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친구는 저랑 나만 왜? 너 평생 그러고 살지 않았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안 산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어디 가면 신 받아라는 소리는 많이 빌고 살아라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사주팔자 네가 많이 손끝에 빌어야 가정도 있고 돈도 있고 네 건강도 있다 그게 없이는 공작삼촌 드리지 않으면 네 거는 아무것도 없다 태어날 때 그렇게 점주된 걸 엄마 아빠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겠나 어디 가나 동수나무가 아무리 돌아봐도 네 앉을 자리 술자리였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오늘부터 차례차례 길문 열어 신명에서 인도하고 도와줄 것이니 네가 용기 가지고 하늘에서 쳐다보고 계시겠지 할머니가 그러네 아가 조시 가정에서 네 몸주 대신 손녀야 불쌍한 내 새끼야 죽을 죽을 가는 너를 살려놓은 게 이 삼신 할머니다 아이들도 건강해야 너도 건강하겠지 네가 건강해야 애들도 키우겠지 그러니 이제는 원망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헐헐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네가 산다면 받들어주고 길문 열어주고 도당칠성의 길문 열고 산신칠성 길문 열고 해수선왕의 용궁칠성 길문 열어 천상옥경 천개수옥개수 이를 용궁천안 길문 열어 받들어줄 것이니 그리야라 진작을 하시란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전문 열어주고 길문 열어주고 길문 열어주고 혁신청의 길을 내 심대성 길문 열어주고 홁신청의 길을 내 심대성 길문 열어주고 할머니가 왕래 설이 아프고 다리 아프게 했던 거는 할머니는 실컷 놀고 좋은 데 가서 할머니한테 공 많이 들여주시고 우리 손녀는 건강하게 돈 벌러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돈 벌어야지 그렇죠 실컷 놀아봅시다 놀만큼 놀았으니까 이제는 춥기도 춥고 그렇죠 앉으세요 두 손 이렇게 하고 가요 물 무섭게 하지 말고 또 주고 또 놀아 갈라니까 너무 억울해 너무 속상해 서러워 적상하지 나도 태어나서 엄마한테 연여되고 엄마 사랑해주고 많이 아껴주고 다 했을 건데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엄마 인생이 꼬인 것처럼 가기 싫어 엄마 불쌍해 그래도 가자 가야 엄마 살지 가서 공부 많이 해 알았지? 할머니 따라가 응 응 응 응 저기 올라갔어 어머니 따라가 응 응 나가 가자 응 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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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악 으악 난 아! 오늘 진짜 재미없네 너한테 놀던 친구자 또 그 친구자 객사하고 철물 맞으게 철물에 사고로 갔으니까 객사하고 약을 먹고 가고 재미없다 그리고 터주한 땅에 너희 집에 놀던 왕래하던 상문 사자 주당 사자 석신에 사자 오늘 다 잡혀가지고 내가 니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조만간에 데리고 갔을 건데 그래서 이 집에 못 살게 아버지 하나 나가고 좀 있으면 딸이 나가고 니 혼자 남아가지고 고독사 귀신은 그렇게 했다고 네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잖아 다 내버리고 나가면 내가 고독사하면 어떡하지 진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건져줘서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생각 안 한 거 아니잖아 되게 크게 어디 얌전한 차가 있노 한번 승질나면 진짜 동네 이거 우리 동네 미친이야 우리 동네 삶다 그치 집에서만 갇혀서 어마어마한 별짓을 다 하던 거 너 윤선 네가 요즘 그렇다고 귀찮다고 그것도 싸움 하는 것도 귀찮고 누가 하고 말 시켜 하는 것도 귀찮고 돈은 벌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다 귀찮아 그치? 그래서 아버지 나가고 딸내미 나가고 나 혼자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도 태상같이 하고 내가 진짜 미쳐가지고 순간 자살 시도했는데 죽었으면 어쩔까 걱정했잖아 내가 다 됐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자가 같이 동참이 돼서 터즈로 왕래했던 거 오늘 썩 윤시재자 신장이 원력으로 장군님의 도술로 썩 거두는 줄터이니 그 입구하고 다 치워라 약속대로 그러면 알일 있으니 가자 오늘 나를 이렇게 살의 살수까지 다 걷었다 오늘 이렇게 조상도 이거는 용신도 되고 신장도 된다 신장이 원력으로 너희 집에 살의 살수까지 이렇게 걷어놨으니 이거는 소원성취라 했지 사람한테 재수기빨 네가 조금만 노력하며 네 소원대로 도와주고 신에서 받들어줄 테니 동서남북 길문 열어 네가 하고자 하면 뜻대로 도와줄 것이니 네가 할 일은 뭐라고 정돈을 빼줄 테니 정의 정돈 잘하고 그렇지 겨울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네 소원대로 직장 길문도 열어주고 좋은 인형 자꾸자꾸 열어줄 테니 알았냐 이렇게 일러놓고 상단실에 자장하여 이 시가정 조시명당 실명에서 골깊이 기울어 이 가정 명당의 밝은 기운 해달의 전기 받아 도와줄 것이니 그리야라 짐작을 하시란다 해당 해드alet 내 자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